헬창우롤복기 아주 무더운 여름날 헬스를 조졌다. 요즘 테니스에 밀려 헬스가 소홀해지고 있었는데 날 잡고 오늘은 하체 조직이 런지, 스커트, 힙어브덕션, 레그프레스, 레그 익스텐션으로 내 하체 근육들의 텐션을 쫙쫙 키워줬다. 하다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너무 빡센는지 자기 전에 코피가 났다. 오운한 하고 먹은 특식 로제떡볶이 한국에서는 신전 로제떡볶이를 좋아해서 가끔씩 사먹었는데 여긴 그게 없으니 해먹을 수밖에. 월남쌈도 장비빨 친구 집에서 먹은 점심 월남쌈을 만들어 먹기 좋은 뉴 장비들이 탐났다. 미국에서도 여름에 냉면 못 잃어. 날이 더우니까 미국에서도 냉면이 당긴다. 한인마트에서 사도 놨던 냉면과 육수에 LA갈비까지 뚝딱 마라샹궈 이제 집에서 마라샹궈 만들어 먹는 건 시간축 먹기다. 우리 집이 식당이 되어가는 중 한인마트에서 사온 냉동 돼지컵대기와 소양을 삶아 놓았다. 그래야 연해져서 먹을 때 식감이 부드럽다. 국밥집 만들기 프로젝트 어제 삶아놓은 소양과 이것저것 야채들을 넣어 끓여주면 소주를 따기 만든다. 있는 술로 하이볼 만들기 서치하다가 코세쿠 에보로 하이볼을 만들어 먹길래 부설탕, 분다버그, 진저비어를 같이 넣어 섞어주었다. 외국인 친구한테 인기 그 잡채 유럽인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 메뉴는 잡채, 갈비찜, 소불고기, 우동인데 용성이 이거밖에 없다. 우리 집 포차로 만들어 버리기 며칠 전에 삶아놓은 돼지껍데기의 막창 그리고 야채들을 넣어 볶은 돼껍 막창볶음 소주가 빠질 수 없지. 술꾼이 만들어준 하이볼 테니스 모임 친구들과 친구 집에서 하이볼을 마시며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새하얗다. 근데 콩이는 리얼 도도한 고양이다. 야곱의 화요 막창과 야채를 볶아 야채곱장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집에 화요가 있길래 같이 먹어줬더니 작살난다. 증식하는 술병 얼마 전에 유럽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후로 계속 쌓여있는 술병 이건 마치 국시집 재현? 뉘현진 등판 경기를 보러 갔다. 집에서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야구장이 있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이 원정을 온다고 해서 사실은 뉘현진이 등판한다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야구보고 왔다. 뉘현진 선수의 응원을 온 한국인 가족 커플들이 보였다. 우리도 같이 뉘현진 응원을 했지만 공교롭게도 블루제이스 패 근처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뉘현진 선수 사인을 못 받은 게 아쉽 2부가 떠나기 전 마지막 8위 그리스인 친구 타티아나 집에 초대받았다. 바비큐 그릴에 소세지, 햄버거 패티와 빵을 구워 점심으로 햄버거를 만들어 먹었다. 그리고는 후식으로 케이크와 글루텐 뿌리, 초콜릿 무스? 케이크? 예술언니와 루도의 작품 맛있게 잘 먹었다. 배불리 먹고 수영장으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수영 오지게 하고 핫업에서 뜨끈하게 스파하기 시작된 생일 주간 이제 한국의 맛나이가 시작되었으니 포스코가 확실히 저렴하다. 테슬라 충전 이슈 테슬라 충전 이슈 시간도둑 멈춰 렌터카 업체에서 테슬라를 받았다. 처음에는 기대됐는데 타분히 사람 짐 빠지게 만드는 충전 이슈 어디 좀 가려고 하면 충전해야 돼서 시간 빼앗기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 장거리 여행은 That's not now 테슬라 충전 중 배고파서 먹은 Pizza My Heart 니까파네? 대존맛 샌프란시스코 리버모 아울렛 내가 사는 곳에서 제일 크고 인기 있는 아울렛이라길래 귀국 선물용으로 건질 만한 게 있나 했더니 딱히 가격이 착하지 않았고 마음에 드는 곳도 없어서 구경만 신나게 하다 왔다.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 빨리 받아본 아이폰 15% 트렌드 세터가 되다. 사전 예약했던 아이폰 15% 미국의 출시일은 당일 배달 왔다. 아이폰 12는 화질과 용량 문제로 이제는 빠이빠이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 빨리 받아본 거라 더 설렜고 서른 살의 생일 선물로 받았기에 더욱 의미 있었던 선물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저녁에 친구들과 요새미티로 출발! 밤늦게 도착한 숙소는 되게 넓고 깔끔하고 조용하고 좋았다. 야식으로 컵라면과 과일을 먹었는데 와 이거 맛있다. 라면맛 났다. 두 번째 요새미티 미국은 넓고 갈 곳은 많다. 꿀잠을 자고 일어나 넉넉하게 아침 먹고 요새미티로 고고! 사람이 많았고 주차 공간이 없어 폭포뷰의 산책로는 못 갔다. 그래도 친구가 소개한 근처 트레일 코스로 가서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깨끗한 계곡물도 보면서 트레일도 하고 K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중국인 친구와의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피곤했지만 모든 게 재밌었다. 삼성 회장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저번에 우리 집에 초대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보다부르크 친구가 본인 집에 초대를 했다. 루프탑에 있는 바비큐 시설과 라운지 그리고 뷰가 좋은 곳이다. 마시는 소고기를 구워주었다. 이날 마신 와인은 친구가 소노마 와이너리에 갔을 때 구독하여 받은 와인이라고 했다. 역시 비싼 만큼 맛있었다. 고기 먹고 느끼하니까 컵라면 하나 먹어주고 라운지에서 노래방! 오랜만에 노래방이라 엄청 신나게 놀았다. 한국에서 노는 것 마냥 스트레스 싹 풀었다. 이때만큼은 여기가 한국인 줄... 이번에 동파육 그리고 석박지를 만들었다. 코스코에서 사온 돼지 목살로 수육을 했다. 좀 더 특별한 맛으로 먹고 싶어 팔각, 계피를 넣었다. 석박지 담그기. 이걸 위해 한인마트에서 불을 사왔지. 불을 자르고 유튜브 선생님들이 알려준 레시피로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고 버무렸다. 절이지 않고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길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는데 이번에도 성공한 듯? 버클리와 스탠포드 대학교에는 한인 테니스 모임이 활발하다. 테니스를 치기 좋은 날씨와 함께 주변에 코트도 많아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나는 이번 친선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테니스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언제 실력 늘려서 대회를 나가나 했는데 올해 마침 실력이 쑥쑥 늘고 있었기에 나갈 수 있었다. 재밌었다. 잘하는 사람들의 경기를 보니 나도 얼른 잘 치고 싶다. 이번에는 버클리가 우승을 차지했고 다 같이 재미있게 경기를 즐기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기분 좋게 뒷부리는 맥주 브루얼에서 모두가 축배를... 요즘 미국, 한국이 멀리 있지 않다.